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O형과 A형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 분석 결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 O형은 방글라데시와 러시아에서 경기도 연천 A형은 베트남이나 미얀마에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구체적인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못했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바이러스라고 설명했습니다. 구제역은 지난 5일 첫 발병 이후 보은에서 4건, 정읍과 연천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해 소 1,200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.